왜 한달동안 영상이 안올라왔냐구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교육받고 야간춤소까지 공부하며 7주간의 살인적인 스케줄로 선수트레이닝과정을 이수한 야달코치 방까지 잡아가며 열공해 열공을 하느라 정말 죽는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8월 21일부터 매두 토 1 또다시 시작된 13주간의 체력코치 과정을 연수받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연수 중에 만난 전 프로 선출들과 교류를 할 수 있어 좋았고 무엇보다도 리프팅 기초부터 제대로 외울 수 있어 앞으로 지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듯합니다 평일에도 팔꿈치 수술에 대한 재화를 본 영상에 나오는 올바른 자세운동센터에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륜선수촌 채널에서 기획하는 사야 명문클럽 챔피언십 야구 대회를 10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미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HS팬더스, 디펜스원, 나인스타즈 패밀리, 티그리스 등 14개 팀이 참여 의사를 밝혔고 16강 토나몬트로 매월 정기적으로 프로야구처럼 중계 및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 나갈 사야 명문클럽 챔피언십 야구 대회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양구자인 중심의 천국사회인 야구 대회 중견승 경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티그리스의 선발 투수는 이미 반백살이 넘은 최윤혁 선수 포수는 한승희 선수 올바른의 1번 타자는 박철우 선수입니다 상위 스킬을 넘기는 좌선 2루타로 스쿼리 포지션에 맞으며 중출 광공수 선수가 5개 들어옵니다 아 잠깐만요 영상을 보기 전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제발 히트 이야 넘어가나요 아 망에 맞고 그라운드에 볼이 떨어지고 그사이 런너가 들어와 기분 좋은 선지첨을 가져가는 앤드원 여전히 스쿼리 포지션의 주자가 위치한 채 또 한 명의 강타자 이무제 선수가 타석에 들어왔습니다 히트 이번엔 넘어가나요? 아 좀 더 높은 망에 맞고 떨어지고 맙니다 그사이 1루주자가 들어와 2대0을 만듭니다 4번 김수광 선수의 타석 밀어친 타구가 2땅으로 원아웃이 됐지만 그사이 주자가 들어와 3대0까지 점수자를 벌리는 앤드원 팀입니다 아 볼렛을 주고 맙니다 밀어친 타구가 깔끔한 호환으로 주자 1루루가 되고 타석에는 매우 힘좋은 남영우 선수의 타석입니다 높이 뜬 볼 아 애매합니다 아 애매한 코스에 떨어져 주자 만루의 찬스를 이어가는 오환이 됩니다 초반 흔들리는 투수를 진정시키는 티그리스의 나진환 감독님입니다 리아 땅볼 다블 찬스 1루의 투아웃 그리고 1루 송구 이야 교과서적인 4-6-3 더블로 위기를 모면하는 티그리스의 내야 수비진입니다 앤드원의 선발 투수는 7-3년 순수비출 구정수 선수입니다 타석엔 7-9년 중출 가두영 선수 입당 안전하게 처리하며 원아웃이 됩니다 하지만 다음 타자를 볼렛으로 내보내고 도루까지 허용하고 맙니다 불안한 1루 송구에 큰 키를 이용하여 아웃시키는 남영우 1루 수위입니다 자신만의 준비 루틴이 있는 정상학 선수의 타석입니다 히트 바깥쪽 낮은 볼을 가볍게 때려 좌안을 만들며 날아가는 1점을 만드는 정상학 선수입니다 히트 잘 맞은 라이너스로 타구가 라이트 정면으로 가 아웃이 되어 3아웃 공수를 교대합니다 9번 허동호 선수의 타석 히트 이야 최대로 맞았습니다 중견수의 키를 넘기는 중얼 2루타를 만들어내는 허동호 선수입니다 다음 타자를 몸에 맞추자 투수를 중출 박상민 투수로 교체합니다 오우 냅다 꼽는데요 예야 딱 볼 유격수 1위 송구 원아웃 그리고 1루 이야 1회에선 4-6-3을 보여주더니 이번엔 6-4-3을 보여주는 치그리스의 레아진입니다 전 타석에 대형 1위타를 친 이무제 선수를 더 이상으로 내보냅니다 주자 뜁니다 아 쇼콧 3루 주자 런다운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아 부딪혔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2회 말에도 올라온 구종수 투수 살짝 비껴 맞은 볼 쉽지 않은 건지 어렵게 잡은 건지 힘들게 원아웃을 만드는 중견수 강공수 선수입니다 한가운데 원 스트라이크 1코스 투 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체인지업으로 삼진을 잡는 구종수 투수입니다 히트 이경택 선수의 깔끔한 중앙과 반승윤 선수의 사고로 주자 1루의 찬스에 1번 가두영 선수의 타석을 맞이합니다 히트 아 유격수 정면으로 가고맙니다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티그리스 위기를 모면하는 엔드원 팀입니다 3회 초 우플로 가볍게 시작하는 디그리스의 박강민 투수입니다 아우 매우 아프겠는데요 어디 부러진건 아닌지 걱정스러운데요 좋아 좋아 남자네 남자 던지지 마요 안 아파 안 아파 안 아파 안 아파 재미있는 김영진 선수입니다 또다시 볼렛을 내주어 주자 1루류의 찬스에 힘좋은 남영우 선수의 타석입니다 바깥쪽 높은 원 스트라이크 한가운데 투스트라이크 스윙 상진 어려운 타자를 삼진으로 잡고 터프하게 침을 뱉어봅니다 하지만 또다시 볼렛을 주고 추자 만루의 위기에 첫 타석에 2루타를 때린 허동호 선수의 타석입니다 스윙 원 스트라이크 스윙 투 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여어 위기의 순간을 두개의 삼진으로 몸매를 합니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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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타자가 볼렛으로 나가자 타자에게 사인을 주문하는 코치입니다 히트 슬라이딩 캐치에도 불구하고 갈랐습니다 정상학 타자와 구종 수투수와의 대결 결과는 히트 높은 볼을 가볍게 잡아돌려 저 안으로 보안점을 쫓아가는 정상학 선수 햄스트링 부상으로 기치되었지만 본대 역할은 다한 것 같습니다 앤드원의 투수가 88년 주강 선수로 교치되었습니다 주자 띕니다 그리고 1루 주자의 딜레이드 스틸 아 볼이 1루 주자의 몸에 맞고 구절됩니다 3루 주자 홈으로 들어오는데 유격수의 빠른 네스트 플레이로 태그아웃을 시킵니다 이거 매우 큰 것 같은데요 투수 정면 볼을 한번 떨어뜨렸지만 침착한 넥스트 플레이로 1루에서 아웃 시킵니다 포아웃 한가운데 원 스트라이크 바깥쪽 꽉 찬 투 스트라이크 살짝 빠진 볼을 던져봅니다 스윙 삼진 결국 삼진을 잡아내는 김수강 투수입니다 첫 타자를 볼렛으로 내보내고 도루까지 허용하는 박상민 투수 파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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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스윙 삼진 예리한 슬라이더로 삼진을 잡고 놀란 표정을 짓는 박상민 투수입니다 그리고 강타자 이무제 선수를 고의사고로 내보내지만 다음 타자도 볼렛으로 내보내고 투자 완료의 위기를 받습니다 그러자 티그리스의 감독님이 나와 투수를 안정시킵니다 아 초구 또 볼이 들어오는데요 스윙 원 스트라이크 파울 투 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바깥쪽 빠진 볼에 배트가 나가고 맙니다 아 결국 밀어내기 1점을 주고 맙니다 그리고 힘좋은 남영우 선수가 타석에 들어옵니다 더 이상의 실점은 막아야 하는데요 두개의 연속 볼이 들어오자 투수를 중출 가두영 선수로 교체합니다 아 쓰리 볼이 됩니다 하나를 지켜보고 스윙 투 스트라이크 루킹 삼진 야 이거 큰데요 이제 티그리스의 마지막 공격만이 남았습니다 신발끈을 질끈 묶는 김수광 투수 선두 타자를 좌풀로 원아웃을 만듭니다 타석엔 충출 박상민 타자 아하 느린 변화구에 몸을 막고 일로 나갑니다 앗 이 몸은 직접 돌파구를 만들려 타석에 들어오는 티그리스의 나진한 감독임입니다 선택의 결과는 타구가 밀리는데요 어 이게 뭔 소리죠 아 타격 방해가 선언됩니다 순식간에 주자 1유루가 되어 행운의 찬스를 맞이하는 티그리스 팀입니다 하지만 다음 타자는 오늘 두개의 유 땅을 기록한 가두영 선수입니다 인코스 원스라이트 히트 조금 밀린 느낌인데 아 생각보다 잘 맞고 좋은 코스에 자주 밀타로 주자 2명을 모두 불러들이며 드디어 2점을 만드는 티그리스 팀입니다 이야 각영 선수 전 이닝에서 삼진으로 위기를 끊어주고 타석에서도 결국 가난을 해줍니다 멋져부러! 앤드원의 전내하진들이 투수를 격리하며 응원의 박수를 보내줍니다 과연 이 위기를 끊을 수 있을지 타석엔 만능재주꾼 고현종 선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아 중풀로 위기의 순간을 한테폭 끊어주고 다음 타자 중출 박규두 선수를 고유사고 내보내고 전 이닝의 대주자로 나왔던 77년 박영진 선수를 선택하는 앤드원 팀입니다 주자 1,12에 1,2팀은 역전도 가능한 상황 한가운데 원스라이트 동점으로 끝나나요? 설마 가위바위보 히트! 이야 투수 옆을 빠지는 중간이 됩니다 그리고 홈송부 볼을 놓친 사이 역전의 주자가 들어오며 4대5로 아이시티 그리스가 결승에 진출합니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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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